미국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어느 주들이 보통 그럴까요? 북한은 그 비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도대체 충당하고 있을까요? 병의원으로 백의 종군한다고 밝힌 신시펠로시 의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성은 왜 아이폰 충전기를 먹었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병명에 관해서 함께 정보 알아봅니다. 내 딸 내가 데려가는데 도대체 왜 시비야? 라고 말한 총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약을 주스나 우유하고 먹으면 절대 안되는 이유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징역 8658년을 받은 사회비 종교 교주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문신에 대한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르셨을 텐데 오늘 영상으로 함께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주말 시간입니다. 평안함과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여유로운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건강도 챙기시는 그러한 주말 시간이 되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죠. 인트로의 음악이 좀 빠르면 좋겠다. 예전에 빨랐게 너무 좀 시끄러웠다.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조용하니까 좋다.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러한 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한동안은 좀 조용하게 나가고요. 예전에는 좀 빠르게 경쾌하게 나갔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나가다가 또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인트로가 음악소리가 좀 볼륨이 좀 높았다라는 점은 제가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보와 시사, 상식이 함께하는 뉴욕기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또 제가 신바람 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 주가 그에 대해서 전입과 전출이 많은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국에서 작년 해에 전입이 전입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온 인구가 많았다는 소리죠. 가장 많았었던 주는 텍사스 그리고 전출이 나간 사람들이죠. 못 살겠다 이 주에서 가장 많았었던 주는 캘리포니아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8일 일리노이 정책 전문 매체 일리노이 폴리시에서는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의 최근 분석을 인용해서 미국의 3대 도시를 각각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가 2021년 미 전역에서 전출, 즉 나간 데에 대한 사람이 가장 많았었던 세계주로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입이 가장 많았었던 세계주는 텍사스,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였습니다. 이 포브스는 미국 연방 우정국, 즉 USPS죠. 우리가 우체국, 접수한 주소 변경 데이터를 토대로 순위를 집계했다며 2020년 영구 주소 변경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3.3%가 늘어난 1020만여 건으로서 2021년, 202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의 추운 북쪽 지역을 떠나서 덜 혼잡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연양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받거나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해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 전문 업체 유나이티드 벤 라인스라는 회사에서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일자리가 이유가 된 이사는 19%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족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유가 아주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네요. 포브스는 가족 가까이에 살기 위한 이사가 2015년 이후에 13%나 늘면서 일자리를 이유로 한 이사와 단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은퇴 또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배경이 된 이사는 지난해의 미미한 상승세에 그쳤으나 2015년부터 따져보면 상승률이 5%에 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전략을 이유로 한 이사는 3.7%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 주에, 연검해드린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고 또 많이 이사를 나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북한의 비싼 미사일 발사 계속되고 있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충당을 하고 있는지 그 소식 함께 또 짚어봅니다.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그들 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 자금의 30%가량을 충당한다는 미국의 정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7일 외신 기자센터 브리핑에서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북한의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은 막대한 자금을 창출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그들 미사일 및 다른 악의적인 프로그램의 자금 중에서 30%가량을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한다라고 본다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특히 북한 연계 행위자들의 유협과 관련한 정보 협력 강화는 물론 암호화폐 인프라 내에 불법 자금 이동에 지장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활동을 찾아내기 위한 정보 협력과 자금 이동을 가능케 하는 암호화폐 인프라 요소에 대한 제재 그리고 북한이 노리는 은행과 암호화폐 인프라 회복력 중진 노력 등 계속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한국을 두고는 자국의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라며 한국을 사이버 안보 분야와 스마트 시티 등 더 넓은 기술 분야에서 진정한 리더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사이버의 해킹 공격으로써 암호화폐를 벌어들임으로써 그에 대한 미사일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과 백의 종군 한다라고 말을 한 낸시 펠로시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의회의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끌어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당 지도부 사퇴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17일 하원 연설에서 내년 1월 개원을 하는 다음 의회에서 당 지도부 선거에 나서지 않고 평의원으로 백의 종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대담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민주주의는 장대하지만 허약하다. 우리는 비극적이게도 이 회의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목도했다며 민주주의는 이에 해를 끼치려는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수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003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하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007년 1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 의장에 올랐다가 2011년 1월까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뺏긴 뒤인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시 하원에서 원내대표로 이의를 했고 2019년 1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뒤 지금까지 하원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당 지도부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그는 약 20년간 맡아온 민주당의 하원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담가는 권력 서열 3위의 아주 막강한 자리죠. 민주당은 오는 30일 지도부 선거를 할 예정이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뺏겨서 차기 하원 의장은 공화당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유력시된다고 합니다. 그의 퇴진 결정은 당내 세대교초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82세로 고령인 펠로시는 그동안의 하원 의장직을 무난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에도 당내에서 세대교체 압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겠죠.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왜 아이폰의 충전기를 먹었을까요? 그런데 이 충전기를 먹은 사건보다는 이러한 병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살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폴랜드의 한 여성이 아이폰 충전기를 먹었다가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이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식증, 이식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석증도 아니고 이식증을 앓는 폴랜드의 여성이 아이폰 충전기를 먹었다가 충전기가 식도에 박혀서 서둘러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다행히 응급수술을 받은 후 별 문제없이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식증이란 음식이 아닌 물질을 강박적으로 먹는 정신과적 섭식장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흙, 쓰레기, 머리카락, 종이, 분필, 숲, 달걀 껍질, 대변, 돌, 동물 사료, 비누, 천 등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최소 한 달 이상 지속이 될 때 이식증으로 판단이 되고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6세 미만의 어린이와 임신부, 지적장애 환자에게 나타나지만 일반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식증이 지속이 되면 소화기간이 막히거나 찢어질 수도 있고 나베 중독이 되거나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식증의 발병 원인, 왜 그럴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이라는 추정이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철, 칼슘, 아연, 결핍 등 영양소 부족이 이식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밝혀지고 알려져 있고요. 이식증을 치료하는 약물 있을까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강박적으로 먹는 물질에 접근할 수 없게 환경을 바꾸고 이식증 때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정신과적 행동치료가 현재로는 그 방법밖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병 중에 하나는 이 이식증. 상식적으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도대체 내 딸을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웬 씹이고 웬 이슈가 되고 있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이탈리아의 첫 여성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라는 여성, 45살입니다. 이 멜로니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에 참석자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면서 6살 딸을 데리고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도 한번 생각을 연이어 해보시면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의견이 참 분분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멜로니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할 일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틀간 쉬지 않고 일하다가 돌아왔다며 4일 동안 떠나면서 내 딸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 열띤 토론 참가자들에게 묻겠다. 내 딸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가 당신들의 상관할 문제라고 보는가라며 대답해 주자면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엄마가 될 권리가 있다며 엄마 역할을 빼앗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앞서 공식 외교 일정인 G20 정상회의의 딸 지네브라와 아이 돌보미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은 멜로니 총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라 레프루블리카는 총리는 정상회담 의제 등으로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딸을 가까이 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매체는 멜로니 총리의 딸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머물렀고 멜로니 총리는 딸과 아침을 먹거나 저녁을 먹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자녀를 동행하고 공식 외교 일정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네요.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2015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면서 아내 딸과 동행을 했고 주셉베 콘테 전 총리도 2019년 당시 11세였던 아들 리콜로를 G20에 데려갔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콘테 전 총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멜로니 총리를 두둔했고요.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탈리아 정치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 있다며 나는 멜로니 총리가 주장한 여러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이번 논쟁에서만큼은 그의 편이라고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번 논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뒤처져 있는 나라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가족과의 관계를 공과 사로 구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랜 도리로서 그래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데리고 가는 게 옳은 것일까요? 저도 미국에 처음 입성을 한 다음에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약을 먹으면서 오렌지 주스하고 먹나? 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심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약은 물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우유나 주스 같은 거하고 안 먹죠. 하지만 그렇게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약의 쓴맛을 감추기 위해서 우유나 과일 주스 등과 함께 약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합니다. 약을 물 아닌 다른 음료와 먹으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 흡수를 방해하고 부작용의 위험을 높여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유도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유에 포함이 된 칼슘, 철분, 락트산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특히 항생제는 우유와 함께 먹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우유 속의 칼슘이나 철분 등의 성분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퀴논롱계의 항생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해서 약효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체내 산도에 영향을 주는 과일주스, 이온음료도 약과 함께 먹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약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산도는 약의 체내 흡수와 작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과일주스의 경우에 과일 성분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주스로 많이 활용되는 자몽은 CYP3A4이라는 약물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혈중 약물 농도를 높여 부작용의 위험도 키운다고 합니다. 탄산수, 사이다, 콜라 등 탄산음료도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발포성 음료에 포함된 탄산가스는 위장의 벽을 자극해서 위장장애 위험을 키운다고 합니다. 커피나 차, 술도 당연히 약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약효를 변화시켜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셔야 약은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요. 애초에 약은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정확한 약효를 얻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점막 흡수력을 저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의 양은 250에서 300ml 정도가 좋다고 하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약이 식도에서 녹아 식도괴양이 생길 수 있고 약 흡수 속도가 느려서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몰랐던 사실, 저도 매일같이 약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 하나 있었네요. 무엇인가요? 저는 찬물에만 물을 마시면서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는 이미 미지근한 물에서 먹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하지만 식도와 위의 장애가 없다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과 함께 먹는 게 습관이 안되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변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중요한 정보 꼭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역을 8658년을 받은 사이비 종교 교주가 있습니다. 징역을 무려 8658년, TV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티르기에의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가 8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BBC, 텔레그래프 등 예수신에 따르면 이스탄불 법원은 16개 재심에서 성폭력, 미성년자 학대, 인권침해, 범죄단체 조직 등 15개 혐의로 기소가 된 아드난 옥타르, 66세에게 징역 8658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정한 무슬림의 전파자를 자칭한 아드난은 종교 단체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크고 작은 사건들로 트리키의 당국의 제의제를 받아왔었다고 하네요. 1980년에는 대학을 중퇴한 후 신정혁명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바 있으며 하룬야하라는 필명으로 창조론을 옹호하고 반진화론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아드난은 TV 채널 A9을 설립하고 키튼스는 새끼고양이라고 명명한 여성신도 집단에게 둘러싸인 채 종교와 정치에 대한 견해를 설파했다고 합니다. 아드난은 방송에서 이슬람 여성들은 자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방송에 출연한 일부 신도들의 복장 때문에 외설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그는 출판, 방송, 종교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대중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아드난은 한 신도가 그의 성폭행과 피임 강요 사실을 폭로하면서 무너졌는데요. 압수수색 결과 아드난의 주거지에서는 6만 9천 개에 달하는 피임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는 신도 다수와 함께 종교적인 가르침을 구실로 여성들을 수행했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드난은 2018년 신도 200명과 함께 성폭력, 인권침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그는 징역 107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습니다. 지난 3월 티르기의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이 불안전한 기소라며 이스탄불법원으로 되돌려보내서 재심을 받게 했습니다. 아드난은 재심 과정에서 성폭행과 피임 강요뿐만이 아니라 일부 신도에게 무마치 성형수술까지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스탄불법원은 아드난이 그의 신도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형량을 8배 늘려 징역 865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드난은 하지만 제기된 논란들이 모두 도시전설이라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만큼의 8658년의 형선고의 근거가 뭘까요? 죽을 때까지 살아라 라는 의미인데 그렇게까지 두는 것은 너는 영원히 지구 끝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일까요? 부적 요 근래의 주변에서 보면 문신을 타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죠. 한국도 언제부터인가 20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문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마다 문신에 대한 법이 다르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달에 미국 뉴욕에서 10살 아들에게 문신을 허락한 엄마가 구속이 되면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들이 문신을 하면 안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13일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뉴욕의 하일랜드 초등학교에서 한 소년이 보건실로 가서 새로 새긴 문신의 발을 바셀린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팔뚝 안쪽에는 큰 블럭 글자로 그의 이름이 조잡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간호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엄마의 허락을 받은 소년에게 이웃이 문신을 새겨줬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부모가 허락하면 나이 제한 없이 문신을 할 수 있는 반면 뉴욕주는 18세 미만이면 부모의 동의에 여부에 상관없이 문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소년의 팔 사진이 온라인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켜 무면허 문신 아티스트 오스틴 스미스와 소년의 엄마 크리스탈 토마스가 모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문신 새기는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아들이 임신 문신 쉽게 지울 수 있는 문신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신을 새긴 스미스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인생에서 저지른 최악의 실수라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문신을 새겨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스미스에게 문신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가 거절했어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연방법에는 문신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주마다 법도 다양하고 일부 주는 뉴욕에 정해놓은 18세 이상의 규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주는 14세가 되어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문신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벌먼트를 포함한 약 10여 주들은 부모에게 선택권을 맡기고 최저 연령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문신 관련의 사건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죠. 오하이오주, 돌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등에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문신을 허락해 기소된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어린이들이 문신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아동보호법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됐고 20세기 중반에는 미성년자의 문신을 금지하는 법이 확산이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 모르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저도 그러니까요. 이 점, 본인이 살고 계시는 주에서의 문신의 법적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뉴욕은 뉴욕이라서 그런가요? 뉴욕은 18세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동안 만큼은 건강 챙기시고 스트레스 좀 풀리셔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 여러분들의 기본 원칙의 건강 유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뉴욕이다리스 및 글로벌 아리츠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